네. 매주 화요일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비상한 정치 시간인데요. 성일종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철연홍성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막겠다. 이런 뜻인 거죠?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 상황이 엄혹하고 여당의 폭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도 하기로 한 거죠. 보도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네.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그것도 24시간이나 다 끝내버릴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장이. 그러니까 하더라도 시안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을 지금 그래서 쓰신 거고요.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 상황 말씀이시죠? 일방적인 거죠.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세우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당의 아주 편한 사람, 여당의 편한 사람으로, 여당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이 공수처는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 되는 것이죠. 또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 같은 조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될 수가 있고 권력이 저지르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들을 부패를 덮기 위한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일을 지금 짚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가정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민주당이 해서 공수처법이 개정이 됐다고 치죠. 그래서 의결 요건이 완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토권.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 후보 추천위는 다시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이때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그러면? 여당이 지금 현재 7명이잖아요. 7명 중에서 저희 야당이 갖고 있는 게 2명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야당의 구조라고 하는 게 저희 당도 있었지만 국민의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의석이 있었기 때문에 교섭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석을 나눠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옛날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은 여당이 협조적이었으니까 아마 협조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야당이 하나로 통일이 되니까 그 목이 두 개가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토권을 옛날에 다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이해찬 대표, 박주민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야당한테 비토권을 주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심을 수가 없다.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쓸 때에 정말 무소불이한 공수처가 재작동을 할 수 있겠는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이게 운영된다고 한다면 모든 비리든 또 수사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에서 덮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공수처법을 바꿔놓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소집을 할 때 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은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한 명으로 줄죠. 한 명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명도 줄니까 참석은 안 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을 수가 있죠. 공수처 제대로 된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고 또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서 봤었을 때 공수처장을 야당의 비토권을 다 없앴잖아요. 이 이야기는 야당의 목소리 안 듣고 이 집권층의 비리나 이런 걸 다 덮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검찰총장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당의 정교하게 짜져 있는 찍어내기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과연 말씀하신 게 옳은지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고의 현안이 그게 돼버렸던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복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 당 안에서 왜 지금 이걸 사과를 하느냐.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비판을 했던데요. 비대위원회 한 명으로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지난 우리가 권력 운용을 잘못했고 국민 성김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권력을 뺏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뺏긴 결과가 지금 외교는 외교대로 망가져 있고 또 정치에서 과연 개혁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또 살아있는 권력을 손대고 있는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탄압 같은 걸 우리가 목도로 하고 있고 경제도 어렵고 외교 국방 다 이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잘못해서 권력을 뺏긴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할 거면 그냥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바로 하지 왜 이제 와서 하냐. 보궐선거 코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데 이런 상황 인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비대위원장께서 그 전부터 이 타이밍을 보고 계셨고요. 이런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또 옛날 지지했었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섭섭함에 대해서 분명히 풀어드려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계속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만약에 사과가 불발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사퇴 의사까지 표명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퇴 의사는 아니고 그만큼 의지가 강하시지요. 결연한 의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를 지지해줬었다가 떠나가신 분들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품어야 되셔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늘상 말씀해오신 거죠. 그러면 이 사과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그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1차 대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또 새롭게 이 정권을 평가하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어떤 자세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또 김종인 의원장께서 오셔서 새 축의 일을 하셨어요. 약자와의 동행 이렇게 하셨고 또 여성 청년 이런 분에 대한 또 하나의 축 그리고 호남과의 동행에 대한 축을 세우셔서 오셨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정리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가자.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명확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바뀌었으니까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라고 치면 과연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는 효과를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설령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계속 만약에 저격을 한다면 사과 표명의 효과는 반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당의 분란상만 더 비춰지는 거잖아요. 이걸 우려를 안 하십니까? 저는 뭐 당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별로도 틀리고 계층별로도 틀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반대도 있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런 와중에서 당이 리펌이 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평위원이 아니라 원내대표 투톱인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하면 이건 좀 그냥 당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양성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요? 이게 오히려 혼란상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께서는 반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도 몇몇의 의원님들이 시기를 좀 조율하든지 조금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의원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또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다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잖아요. 비대위원장님하고. 그래서 반대한 게 아니고 당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늦추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는 건의의 말씀이 있으셨지 반대하신 건 아닙니다.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견. 그러니까 타이밍을 조절해야 된다는 의견은 어떤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타이밍의 문제는 지금 전국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으니까 좀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전기국 여러 가지 법안 처리나 이런 것들이 충돌 상황이니까 지금 한 달 9일 날 하게 된다면 이것도 반감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뒤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그렇듯으로. 그러나 이제 내일 9일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판결을 받으셨던 날이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이결됐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우리 또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호남 지역의 지지율 내지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분들의 어떤 당 지지율이 좀 올랐다. 이런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한 사과도 그 정도 효과를 발휘할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고? 저는 효과의 기대보다 진심어린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저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지율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저희 당이 지난 과거 10년 동안 국가를 경영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섬김이나 또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따뜻한 마음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는 행사가 되고 또 그렇게 마음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현안이 불가진 게 그거더라고요.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 상당히 지금 많은데 40명이 넘던데요. 지금 비대위에서는 아직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어제 보고는 있었습니다. 보고만 받은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니었고요. 개괄적으로 그러한 이름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요. 개괄적으로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 의원님 개인 입장에도 좋은데 몇 면이 볼 때는 포함될 사람이 포함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구당 위원장을 맡아서 한 1, 2개월 정도 가서 선거 출마했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지구당을 실질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한 번 더 논의를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4번 이상씩 떨어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곳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별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제 그 지역구에 뿌리 내릴 시간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성과가 없었느냐. 아니면 그를 여지조차 없었다. 그래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선별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하신 지역구를 실사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냉정하게 한다고 했겠지만 정치적 상황이 고려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긴급 구원 투수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긴급하게 내려가시고 한 달 전에 내려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까지도 이런 평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경우, 김진태, 전의경 이런 전직 의원들 같은 경우 올라가고 명단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명단들은 제가 정확하게를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었고요. 이름이 없이 수십 군데에 지구당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그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특히 전의경 의원 같은 경우는 가신 지가 한 달 남겨놓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제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야지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김소연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은 김병민 비대위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른바 달림영창 현수막의 어떤 적절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인터뷰가 있고 난 다음에 김소연 위원장은 나 당협위원장 그럼 내려놓겠다고 했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의원님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분도 포함이 됐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좀 봤는데요. 김소연 위원장도 당협위원장 맡은 지가 아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평가 기준에서 왜 그런 리스트에 올라갔는지는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을 쭉 일관되게 흐르는 맥은 당협위원장으로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1의 평가장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국정관련에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쭙고 말해드릴게요. 며칠 전에 4명 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외교를 망친 장관 또 지금 나라를 혼란에 빠져서 대통령이 사과까지 있었던 주무장관은 놔두고 일 잘하는 진영 장관 같은 경우 또 쓴소리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장관은 또 왜 교체를 냈을까. 물론 김현미 장관은 당연히 교체 대상이지만 또 교체하고 나서 새로운 장관이 오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이번 개각은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2차 개각이 있을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2차 개각까지 좀 보고 총괄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차 개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현 시점에서 개각을 한 이 네 분의 개각은 저는 성공한 그런 개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이렇게 일맥상통을 하잖아요. 아마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토부 장관 교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 김현미 장관하고 다를 바가 없다. 김현미 시즌2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던데 그럼 똑같은 평가세요? 의원님도?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좀 더 바뀌어야죠. 그러나 그 동일한 눈이거나 더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장관이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한 것은 정책 실패이고 그 정책 실패의 시장이 그대로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 전환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발언을 이렇게 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상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